장충동 페레스 휠튼이 따로 없네. 네, 부회장님. 어머니랑 데이트는 잘했어? 네.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였어? 아, 그게 내일 입을 옷 사주신다고. 아, 내가 사줬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군. 그래서 예쁜 옷 잘 골랐나? 네, 뭐. 그럼 예비 시어머니 맞춰주느라 피곤했을 텐데 푹 쉬어. 내일 봐. 네, 부회장님도 좋은 꿈 꾸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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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하고 큰 처형은 따로 오신다고 했나? 네. 곧 도착하실 거예요. 그렇군. 혹시 긴장한 건가? 당연하죠. 저희 아빠 보셨잖아요. 좀 독특한 면이 있으셔서 실수하진 않으실지 걱정이에요. 분위기가 좋아야 할 텐데. 걱정 마. 온 우주가 바라는 결혼이니까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거야. 그리고 내가 옆에 있잖아.